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리체 회장님이 지으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브이시크릿입니다. 이 책은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켈리체 회장님도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켈리체 회장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럽 11개국 1200여개 매장 연 매출 5400억원이라는 고속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를 고민했을 만큼 힘겨운 나라를 보내기로 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듯 했으나 순식간에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파트 2에서는 어떻게 그 역경을 이기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브이시크릿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파트 3, 4는 성공한 후에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이렇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4장도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브이시크릿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브이시크릿, 진정한 성공과 자유에 도달하는 법.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법칙 1.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실패하고도 또 도전한 이유.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고르고 급할 때는 전력지출을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임을 깨닫기까지 인연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만으로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의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이 아니라 원하는 발을 이룰 가능성도 높다. 진부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했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 사업을 할 때는 더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가슴이 뛰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악을 먼저 상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확실한 건 별다른 준비 없이 시작해 성공한 사람은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었거나 운이 좋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누구나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다. 내 주변에도 평범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십중팔구 철저히 준비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업은 필수가 아니니 누구나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두렵고 무섭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법칙 2.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실패의 경험으로 얻은 사업의 세 가지 기준. 주위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보다도 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냥 이 사업이 쉬워 보여서 저 장사가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하기도 한다. 쉬워 보여서 세상에 쉬운 사업은 없다. 돈이 될 것 같아서 겉보기와 다를 가능성도 높고 돈을 버는 건 지금 잠깐일 수도 있다. 잠시 유행하다가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거다. 거기에 나까지 뛰어들어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도 부족해서 빚까지 져가며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고민 없이 결정해도 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사업은 결혼과 닮은 점이 많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사업을 해야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과도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남의 말만 듣거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사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업을 하고 싶었다. 세 가지의 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를 타지 않을 것. 2.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 될 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 잘 버티냐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가는 아무래도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업이 바로 나만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를 가장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여기에는 장례업, 섹스산업, 요식업 등이 있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시작을 미루지는 마라. 여러분은 사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라고 본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법칙 3. 100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100권 독서를 강행했던 이유. 사업을 준비할 때 현장 조사만 하고 책은 한두 권 손을 대거나 아예 읽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사실 약간의 난독증이 있기에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다. 그래서 첫 사업을 할 때는 독서에 거의 시간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 후 절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자 했고 그 중 하나가 독서였다. 책 읽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아예 글을 읽지 못하는 건 아니니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게다가 책에는 이미 나보다 먼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공한 사람들이 지혜가 녹아 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책에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경험과 지혜, 통찰력 등을 배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때로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한다. 나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이렇게 말한다. 한 분야의 책 100권만 제대로 읽었다면 그 분야 하기를 딴 것과 같다. 이 말을 듣고 내게 되물은 사람도 있었다. 100권은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10권을 반복해서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좋은 책일수록 반복해서 읽고 곱씹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0권보다는 100권이 더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저자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권만 수십 번 읽다 보면 그 책의 내용이 진리이냐 맹목적으로 믿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여러 권이 책을 읽다 보면 옥석을 가려내어 내게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긴다. 게다가 독서를 거듭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그러니 100권을 읽는다고 해서 10권 읽을 때보다 10배의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책을 고르는 것부터 독서의 시작이다. 독서를 힘들어했던 나는 100권 읽기를 강행함으로써 조금씩 책에 익숙해졌고 지금은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멘토나 멘티, 직원들을 통해서도 100권 읽기의 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때 어떻게 책을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흔히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책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독서가 시작된다고 본다. 어떤 책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선정하는 100권에는 현재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도 포함된다. 또한 유명 작가의 책 중 비교적 덜 알려진 것도 목록에 넣는다. 그렇게 100권 선정이 끝나면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런데 만약 기한을 두지 않고 있다가는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기에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는 게 좋다. 기한을 정했다면 한 권을 며칠에 걸쳐 읽어야 하는지를 대략 계산해 본 후 일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분량이 많거나 내용이 어려운 책을 일정이 축박할 때는 분량이 적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읽어 나가면 된다. 신중히 고르고 고른 100권이라면 한 사람이나 집단이 가진 노하우와 정수가 담겨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책을 수십 번씩 읽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나는 정말 좋았던 책만 4번 읽는다. 처음에는 검은색 펜으로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읽고 그 다음에는 밑줄이 그어진 부분만 다시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부분을 또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읽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빨간색 밑줄이 그어진 부분 중 아이나 조카,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렇게 4번을 읽으면 반복 효과를 충분히 누르면서 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정리하면 몇 권만 계속 파다 보면 그 책에 나온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물론 이런 방식도 장점이 있다. 나를 멘토라 부르는 멘티들에게 나는 몇 권의 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나온 것들을 따라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길을 제대로 닦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남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평생 2인자밖에 될 수 없다. 더 성장하려면 결국 책에서 얻은 지혜를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최대한 폭넓고 다양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 배운 것은 써먹어야 빚을 바란다. 몇 년 만에 책을 3천 권을 읽었느니 5천 권을 읽었느니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나온다. 과연 저들은 그렇게 읽은 책들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있을까? 그저 읽은 책의 권수만 늘리는 다독은 뿌듯함을 줄지는 몰라도 사실 권하고 싶지는 않다. 좋은 책이라면 몇 번을 읽어도 질리기는 커녕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3천 권을 읽었다는 것은 책을 읽은 후 곱씻는 과정이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이들이 하루에 한 시간도 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이처럼 머릿속에만 들어있고 아직 채화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 생각한다. 결국 모든 지식은 실제로 활용되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사업 공부를 위한 책 100권 리스트를 쭉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경영장사 공부를 위한 책, 리더십 공부를 위한 책, 사람 공부를 위한 책, 세상 공부를 위한 책, 마케팅 공부를 위한 책, 거시적 안목과 통찰력 향상을 위한 책,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책. 제가 아직도 안 읽은 책이 너무나 많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피터드러커 박사님의 책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이 몇 권 읽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법칙 4.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찾아보라.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사장에게는 사장에게 맞는 공부가 있다. 끔찍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열과성을 다했다. 그렇게 대략 2년에 걸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차별화 방안과 전략을 세웠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컴퓨터에 능하다 보니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면 인터넷만 파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 준비에 있어 책이나 인터넷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반드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 느끼며 피부로 감각을 익혀야 한다. 법칙 5.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진심을 다해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사업가로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켈리델리를 처음 창업할 때는 더욱 그랬다. 경영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며 요식업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초밥을 만들 줄도 몰랐고 유통이나 판매에 대해서도 몰랐다. 그 외에도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 투성이었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공부하고 익히려면 10년도 부족할 것이다. 이때 방법은 하나였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 배울 건 배우고 맡길 일은 맡기는 것.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느냐에 차이는 있더라도 결코 처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사업 준비를 하다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일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 그러나 많은 사업가가 초창기에 다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도 실패하기도 한다.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 촬영한 듯한 그 영상에서 잡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 전화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은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화를 걸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거나 요청하려 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잡스의 말대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고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특히 사업 초창기에는 자금도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더더욱 도움을 청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는 생각에 머뭇거린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단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고 연락을 하라. 그리고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라. 줄 게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 최고의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밥장인 야마모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일푼으로 성공한 김승호 회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 생각하시는 방식이 되게 김승호 회장님과 닮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 CEO 출신 경영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무보수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철학, 전략 등이 나와 회사가 추구하는 그것과 잘 맞아 떨어져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긋난다면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고 사업적으로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철학과 비전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주위에 이야기하라. 나처럼 뜻하지도 않은 데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잡게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법칙 6.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100페이지를 이긴 4페이지짜리 계획서. 여기서는 초밥 도시락 사업으로 아이템을 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어떤 마트화 할지도 매우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C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켈리 회장님과 남편은 4페이지에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회장님이 60대 중반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쁜 사람은 아주 긴 사업보고서를 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도 회장님이 토요일날 나와서 이제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수십 개의 서류 더미에서 가장 얇은 것을 집어들어서 봤다고 합니다. 그게 켈리 회장님이 낸 사업계획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회사 직원과 컨택을 하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마트에 입점을 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 중 하나가 그런 말을 했다. 운이 정말 좋았네. 맞는 말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런데 운 또한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를 따르게 마련이다. 작은 성공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성공은 반드시 운이 따라줘야 하는데 사실 운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법이다. 이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어지간한 사업계획서는 펼쳐보지도 못하는 회장이 하필 우리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약속 시간 전에 잠깐 남은 시간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간략했기 때문이다. 그건 우리가 이걸 읽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 작성한 덕이다. 좋은 제안서 또는 기획서는 반드시 간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량이 기획서의 질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아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7법칙. 비전을 제시하라입니다. 포장지가 아닌 내용으로 승부해야 한다. 창업 초기 나는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했다. 덕분에 목표한대로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단 여기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야 했는데 그들 눈에 사무실도 없는 회사가 그리 믿음직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물론 우리처럼 사무실도 매장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철학에 가슴으로 공감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진심이 통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사실 결코 달병가가 아니다. 내게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말하는 재주가 없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나이 말에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걸까?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의 차이라고 본다. 확신에 차 있다는 건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확신은 말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만 잘되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우선 나부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을 담아 비전을 제시해보자. 아마도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워하며 기꺼이 함께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최정상으로 가는 7가지 부위 시크릿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켈리체 회장님의 고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모두를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편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번에 연휴 기간에 재미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감동 있는 장면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리뷰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